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이즈러스터 수업, 에피소드 50번으로 마지막으로 중급 1년차 1학기 수업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책의 나머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8장이죠. 38장부터 해서 나머지까지는 중급 2년차에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중급 1년차 1학기 수업은 1장부터 37장까지에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중급 1년차 2학기 수업은 Rust by Example 이라는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거진 다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적지도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교재입니다. 그리고 구글링 하시면 Rust Rings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뭐냐니까 엑스사이즈입니다. 상당히 좋은 연습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 중에서 50개 정도를 발췌를 해서 그런 다음에 여기 중급 1년차의 엑스사이즈로 이용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Rust Ring을 중급 1년차 1학기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여기서 하고 또 나머지는 또 일부는 여기서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아마 좀 남을 겁니다. 남는 것은 중급 2년차 1학기와 2학기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이어지는 에피소드는 10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100번부터 해서 중급 1년차 2학기 150번까지 방금 보셨던 이 교재 Rust by Example에서 진행을 합니다.